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어요. 국제대회에서 대상 받으셨던데요. 대상이라니. 정말 대단하세요. 아니에요.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일 뿐이에요. 웃겨. 신발에 무슨 진심 타령이야? 추운 겨울날 집을 나섰는데 신발 속에 꽃이 있었어요. 그 순간 마치 봄을 맞이한 것처럼 행복해졌죠. 그때 알았어요. 이 작은 신발 안에 꽃도 담기고 계절도 담기고. 마음도 담긴다는 거려. 돌아가신 남편분이 신발에 꽃도 담아주셨구나. 어머. 정말 로맨틱하세요. 하여튼 잘난 차관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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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허다허다가 꽃에다가 돈 지랄이냐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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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속에 꽃 몇 송이가 무슨 봄이라고. 아유. 이 정도는 돼야지. 미신연이 머리에다 꽃 꽂은 건 봤어도. 저, 저, 저. 들통에다가 꽃 꽂은 건 처음 보러만.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다니까. 아유. 내가 미쳐서 이래요. 신발에 꽂은 꽃 몇 송이에. 아니 무슨 봄이 어쩌니 로맨틱이 어쩌니 한 게. 짜증이 나서 그러죠.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. 뭐가? 신발에 꽃을 넣다니. 그게 무슨 소리냐고. 아이고. 어느 집 남편이 추운 겨울에 신발에 꽃을 넣어줬대잖아. 아유. 누구야.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. 누구야. 누구긴 누구야. 머리부터 발끝. 신발까지 잘난 척하는 그 여자지. 정모연이. 정대표가. 확실해? 왜? 또 그 여자 남편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막 신경 쓰여?